정글에 사는 엄마 캥거루가 댕댕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바로 호기심쟁이 아기 캥거루가 엄마 캥거루의 주머니를 탈출해서 사라져버렸다는데요 과연 댕댕이들은 정글 속에서 무사히 베이비루를 찾아서 엄마 캥거루한테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? 아로와 로봇 친구들 아기 캥거루를 찾아주세요 베이비루 어디 있는거니 베이비루 베이비루가 누구냐 멍 저기 혹시 여기서 아기 캥거루 못봤나요? 아휴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기 캥거루가 사라졌다고요 멍 방금 전에도 정글 파크 안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주 감독같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베이비루는 아직 정글 파크 안에 있다 멍 우리가 도와주자 멍 아휴 정말 우리 베이비를 찾아줄 수 있나요? 우리를 믿으세요 멍 댕댕이 출발 친구들 안녕 코딩 숲수비 대 아로에요 엄마 캥거루가 정글에서 아기 캥거루를 잃어버렸어요 댕댕이들이 아기 캥거루를 찾아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정글은 댕댕이들에게 너무 위험해요 댕댕이들이 아기 캥거루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아로가 사파리 지푸를 만들어서 도와줘야겠어요 아로 그 소리는 쳤지만 정글은 무섭다 멍 어? 정글은 위험하다고 너희들 정말 겁도 없이 정글에 가려고 하다니 그래도 아기 캥거루는 찾아야 한다 멍 베이비루 어딨니 베이비루 엄마 캥거루 베이비루는 정글 안에 무사히 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댕댕이들 너희들 용감하게 베이비루를 구하러 정글로 간다고 하니까 아로가 너희들을 무사히 태워다 줄 사파리 지푸를 만들어줄게 아로박스 준비 짠 브롱 브롱 난 사파리 지푸 사파리 지푸 완성 사파리 지푸 댕댕이들을 도와서 정글에서 사라진 베이비루를 찾아줘 잘 부탁드려요 저는 코딩 숲에서 잘 찾아보고 있을게요 문제없지 난 정글 탐험을 좋아하니까 브롱 브롱 사파리 지푸 출동 오 댕댕이들 사파리 지푸와 함께 정글을 탐험하자 브롱 브롱 좋다 어 저기 코끼리가 있다 뾰우 혹시 베이비루라고 아기 캥거루를 못 봤냐멍 봤는데 뾰우 그래 어디서 봤냐멍 아까 저기 악어를 따라가던데 뾰우 악어 큰일났다 사파리 악어는 매우 사납담멍 설마 베이비루를 빨리 가자 더 빨리 부탁한담멍 아 이를 어쩌나 지금이 최고 속도인데 그렇다면 아로 날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니? 친구들 댕댕이들이 아기 캥거루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무서운 악어가 아기 캥거루를 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프카에 큰 바퀴와 배터리를 달아서 아기 캥거루에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아로가 도와줘야겠어요 그럼 아로 박스 준비 짠 자 그럼 최고 속도로 올려서 보렁보렁 출발 아고 아고 동그라고다 입이 정말 크담멍 무섭담멍 호 댕댕이들 내가 해결해 주제 안녕 난 사파리 지프다 뭐야 내 허락도 없이 여길 들어오다니 정글은 내 영역인 걸 모르니 당장 썩 나아가 아고 아고 우린 사라진 베이피루를 찾으러 왔다 멍 호 너희들은 뭐지 야 너네 너무너무 귀엽다 아고 아고 어 갑자기 왜 그러냐 멍 너희들 셋 다 너무너무 귀엽다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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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니 아무튼 고맙다 멍 그런데 베이비 루가 악어를 따라갔다고 들었는데 못 봤냔 멍 날 따라왔다고? 아 그 귀여운 아기 킹고루 나랑 재밌게 놀다가 방금 잠들었다 아고 아고 저기 나무 밑을 봐라 아하 생각보다 친절한 아거다 멍 고맙다 멍 그래 다음에 또 놀러와라 아고 아고 너희들 너무 귀엽다 아기 킹고루를 찾았다 엄마 킹고루한테 데려다 주다 멍 아 왜 댕댕이들은 아직까지 오지 않는거지 엄마 베이비 루 엄마 이제 혼자 다니지 않을게 그래 댕댕이들 정말 고마워 베이비 루 베이비 루 엄마를 잘 따라다녀라 네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안녕 친구들 사파리 지프 덕분에 댕댕이들이 정글에서 무사히 베이비 루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베이비 루처럼 엄마한테 말도 않고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코딩숲 친구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